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난번에 1번 수업부터 10번을 봤고 오늘은 11번 수업부터 20번의 10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앞으로 나올 시험 문제를 한번 적중해보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여기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제가 이렇게 한 100여번의 시험을 넘게 보면서 많이 나왔던 것들을 주로 해놓고 그에 따라서 설명을 이렇게 풍부하게 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여기서 공부를 하시지만 자기의 문법책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서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죠. 자 11번 문제를 보더니 ABCD가 다 각각 다른 단어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요거는 분명히 해석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신중하게 앞뒤로 봐야 되겠죠. 자 메뉴에 봤더니 The keynote speaker was temporarily blanked by a buzzing noise. buzzing noise라는 게 삐익하고 울리는 거예요. From the loud speaker, loud speaker 즉 굉장히 소리가 큰 스피커로부터의 buzzing noise에 의해서 잠시 잠깐이나마 어튀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막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라우드 스피커에서 삐 소리가 났어. 그러면은 따라서 주의가 산만해졌다. 집중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지. 즉 이러한 buzzing noise에서 주의가 산만해졌다라는 뜻의 동사를 써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어로 뭐가 되겠어? distract라는 동사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distract는 뭐뭇을 갖다 산만하게 하다 주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 district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일종의 바로 뭐가 되겠어? 감정 동사라는 거지. 그래서 앞에 이처럼 주어가 사람이면은 이처럼 b 플러스 pp 무슨 태로 받아야 돼? 사람과 관련돼서는 수동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distract가 누구랑 관련돼서? 사물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된다? 능동태가 된다는 거지. 즉 앞에 주어가 얘가 된다면 the buzzing noise 또는 a buzzing noise was distracting the keynote speaker.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서 항상 distract라는 동사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감정 동사라서 사랑과 사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옛날에도 여러분들한테 몇 번이고 얘기를 했지만 감정 동사, interest와 똑같은 종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이 주어가 되면 이러한 감정 동사는 무조건 수동태로 가고 사물이 주어가 되면 능동태가 된다. 즉 어떤 사람들은 물론 뭐 사랑과 사람이 흥미롭게 만들 수는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토익에서는 그러한 감정 동사를 갖다 놓고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사랑과 사람의 관계는 절대 묻지 않습니다. 사랑과 사물 관계를 물어보니까 항상 이렇게 되는 몇몇의 감정 동사들은 앞에 주어가 사람이면 내가 수동태로 가야 된다. 앞에 주어가 사물이면 능동태로 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시고 잘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112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그렇게 돼서 ABCD가 Exactly가 돼 있고 그런 다음에 Consistently, Recently Availably 이렇게 돼 있죠. 부사가 4개니까 부사 문제가 되고 앞뒤 해석을 찾아라. 그러면 The Consult Who redesigned the J&J 웹사이트 blank became a permanent employee at the company. Permanent employee가 우리나라말로 하게 되면 정규직 또는 약간 한자로만 하면 상근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상근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최근에.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Recently. 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굳이 만들어 놓은 이유는 Recently라는 단어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Recently하고 같은 말이 뭐가 되겠어요? Lately가 되는데 이것도 조만간에 한번 분명히 나올 거예요. 항상 나오다가 안 나오고 있는데 Recently하고 Lately는 최근에 라는 뜻이죠. 따라서 항상 이 단어에 관련돼서의 시제는 과거나 또는 현재 완료로 맞춰주셔야 돼요. 우리나라말로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근에 공부한다가 있고 최근에 공부했다가 있고 최근에 공부할 것이다가 있으면은 최근에 공부했다가 맞지 한다나 할 것이다는 틀린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 단어는 그 뒤에 동사의 시제를 이 두 가지의 시제로 맞춰줘야지 여기다가 생뚱맞게 여러분들이 현재나 또는 미래의 시제를 쓰게 되면 그러한 거는 틀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Recently, Lately가 남은 동사의 시제, 과거의 시제인지 현재 완료의 시제를 먼저 맞춰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쪽으로 빠질까 봐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 동사의 시제가 과거나 현재 완료인데 부사 중에서 Recently가 있고 동사주의에서 꾸민다. 그럼 무조건 Recently를 찍으셔도 정답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이 문제도 시제를 나타낸다는 시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토익에서는 그런 문장의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나올 때 아주 자주 내고 좋아하는 부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갔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유용하시면 될 거예요. 자, 113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113번 문제는 Arranging, Arrangement, Arrangements, Arranges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역시 같은 거 앞뒤 상황을 따져라. 그랬더니 GuideStar, a non-profit organization is community to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수관은 나왔네. Be community to 다음엔 항상 누가 있어야 돼? 동사의 ing가 오거나 또는 명사가 와서 명사나 동사 ing에 헌신하다. 근데 그 뒤에 봤더니 Part-time job opportunities라는 명사구가 있으니까 이 명사를 목적으로, 얘의 명사와 관련된 동명사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복합명사죠. Arrangement, Part-time job opportunities라는 복합명사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얘를 갖다가 목적으로 데려가면서 얘의 목적화되는 동명사, 무엇을 써야 되겠어? 역시 Arranging을 써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을 A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토익에서 정말로 좋아하는 수거입니다. 그래서 Be committed to ing 또는 헌신적이다 할 땐 우리가 뭐 쓰죠? Be dedicated to ing가 있죠? 그리고 헌신적이다 할 때 devoted를 써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devoted to ing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둘 거는 이런 뜻은 아니지만 반대하다의 동사, object라는 동사도 뒤에 to 다음에 동사의 ing를 받는 다 얘네들은 전치다 to라는 거야. 아시겠죠? 절대 부정사 to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더불어서 꼭 판단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지난달엔과 Dedicated to가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Dedicated to에 따라서 Committed to도 기억하시고 아, 그 말도 하나 해드려야 되겠네. Committed to 하면서 to도 받지만 Committed에 따른 명사형이죠. Commitment도 있습니다. 영어에는 얘도 뭘 받아? 전치다 to를 받아요. 아시겠죠? 이것도 얼마 전에 나와서 to를 갖다가 써야 되냐? 그에 따라서 얘를 맞춰라.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다 to를 받고 to는 전치사다. 뜻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동명사 어구 문제니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114번으로 가죠. 114번. 일단 was dining, was dying, will dying. 그러면 시제에 관련돼서, 태에 관련돼서 다 나왔다. 앞뒷말을 갖다가 역시 해석을 잘 해봐야 되겠지. 미스 데이비스는 describe the proposed project를 갖다가 묘사했습니다. while, 그녀가 she blank with the new client. 그녀가 식사하는 동안, 이렇게 되라는 거지.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인이라는 거는 정찬을 하다 식사하다는 뜻의 자동사예요. 뒤에 목조가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가끔 헷갈려는 게 선생님, 뒤에 위드디아의 전치사고가 있으니까 저는 수동태 쓸래요 해서 다 C로 찍는데 C로 뜨면 절대 안 돼요. 다인은 식사하다 정찬하다는 뜻의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 뒤에 전치사고들은 능동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다인이라는 동사를 보고 자동사니까 일단 누구는 제껴야 돼? 아, 자동사가 전치사 수동태는 될 수 없으니까 제껴야 되죠. 그럼 will이 맞냐? 앞에 C가 있으니까 다인은 안 되겠지. 아시겠죠? 그럼 정답은 was dying냐? will dying.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시제를 맞춰라. 근데 위에서 묘사했다. 그녀가 밥을 먹을 것일 동안 말이 안 되겠지. 밥 먹는 동안, 밥을 먹고 있는 동안 이렇게 됐으니까 같은 과거 시제로 맞춰주니까 정답을 갖다 뭘로 봐라? A로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he was dining with the new clients.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다인이 자동사라는 거 기억하시고 while 같은 경우에 종속절과 주절은 시제를 맞춰줘야 된다. 물론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처럼 자주 나오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시제 문제는 앞뒤 사정을 잘 파악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문제를 한번 내드려 봤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실수없게 잘 푸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15분 문제로 가도록 하죠. 역시 she가 있고 hers가 있고 her가 있고 herself. 그럼 인칭 대명사 문제니까 항상 이런 인칭 대명사가 나오면 첫 번째 소유격이 시험 문제를 제일 만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소유격은 항상 뒤에 명사를 갖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소유격을 써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이거를 찾기가 제일 쉬우니까 블랭크 뒤에 명사인 날을 바라는 거야. 그런데 뒤에 봤더니 명사가 없어? 따라서 소유격은 아니다. 그러면 허가 소유격은 아니지만 목적격은 될 수 있고 바위가 있으니까 냅둬 봐야 되겠죠. 그럼 얘가 아니면 두 번째 방향으로서는 뭐가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규 대명사의 무슨 용법? 강조용법이야. 강조용법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항상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 문장이 완벽한 상태에서 주어나 목적어 특히 토익에서는 주어를 강조한다고 봐야 되겠지. 따라서 문장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를 따죠. 그런데 바위가 있어? 따라서 바위가 있어서 불완전하다. 얘도 아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 이제는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랬더니 봤더니 그거를 보고선도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 아 선생님 바위 원셀프가 되지 않습니까? 맞을 거야. 그러나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죠. 앞뒷말을 한번 보자는 거지. Because of the amount of research is required 요구되어진 research의 양 때문에 it is not impossible.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 투부정서 앞에 포플라스 명사니까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지. 미슬린이 끝내는 거야. 이 statistical analysis을 어떻게? 그녀 스스로가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정답은 바위 헬셀프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행히 제기되면서 제기적인 용법 중에서 하나 여러분들한테 쓰는 관용적인 표현 바위 원셀프가 시험 문제나서는 쉬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셀프 용법에 대해서 여기서 한두 가지 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위 원셀프가 제일 만만해요. 아시겠죠? 자기 스스로 홀로 스스로 이렇게 되는데 또 우리가 스스로 홀로란 뜻으로 쓸 때는 포 원셀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런 뜻이라는 거. 또 오브 원셀프가 있지. 근데 오브 원셀프는 조심해야 돼. 저절로의 뜻이야. 그러면 사람이 자기를 할 때 스스로 하지 저절로 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오브 원셀프를 여러분들이 딱 보고 나서 오브 다음에 힘셀프, 마이셀프가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절대로 오브 원셀프에는 사람이 대부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브 이셀프가 일반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옛날에 나온 시험 문제에서는 투 원셀프도 있었어요. 그래서 투 원셀프는 독차지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다른 사람들이 다 출장 갔을 때 독차지에서 그녀가 자기의 부서를 이끌어 나갔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쓰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녀가 자기 혼자 대장이 돼서 독차지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온 원셀프라는 영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한 우리의 수고는 대부분 표현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끔 오늘 보고 무조건 원셀프를 짓는 실수를 하지 말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온 원셀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뭐 바이원셀프, 포 원셀프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오브 원셀프는 저절로 투 원셀프는 독차지에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6번으로 가죠. Estimated sponsors, deliverance하고 recollections가 있으니까 명사의 여러가지 합, 해석이다. Several different contractors, 몇몇의 다른 계약자들이 제출했대요. 무엇을 어제? 이렇게 돼서 이 자리에 목적어 명사를 쓰라는 거지. 그리고 Mr. Choice께서 will select 할 것이래. The firm, 어떠한 회사야? 됐 다음에 동사가 있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 여기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준다. 즉, 내일 프로젝트를 위해서 최고의 가격을 제공한 회사를 Mr. Choice께서 선택할 것이다. 동사가 되겠지. And를 중심으로. 그러면은 샘 몇몇의 각각의 다른 컬렉터, 컨트랙터들이 뭘 제출했겠어? 견적서를 제출했고 Mr. Choice가 그거를 다 검토한 다음에 최고의 가격을 낸 애들을 갖다가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단어에 따라서 이거에 분명 필요의 관계에 뭔가를 제출해야 되는 거겠지. 따라서 견적서란 뜻의 명사, 뭘 쓰라고? Estimate를 쓰는 게 정답이 된다. Estimate는 동사로서는 측정하다, 가늠하다의 뜻이 있고 명사일 때는 견적서의 뜻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냈고 가끔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는 토익적으로 정말 그 뭐야 비즈니스 면에서 견적이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한 단어니까 자주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7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이것도 역시 동사에 관련된 문제인데 Institute가 있고 Proved가 있고 Decided가 Ressembled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동사가 되고 뒤에 목조가 있으니까 아, 이거는 삼형식 동사 해석만 잘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To present a more professional image to its customer 그것의 커스터머들에게 이렇게 찍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학생들이 실수할 때는 다 구멍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이제 제일 영적인 게 Decided라는 Decided가 무조건 틀린다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선택지에서 봤을 때 이 단어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Institute라는 동사 Institute라는 동사는 법 또한 법이나 제도를 재정하다 수립하다의 뜻이 있어요. 어떠한 법 또는 제도 등을 수립하다 또는 재정하다의 뜻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넣었을 때 새로운 복장 규정의 policy를 갖다가 재정했다가 낫지. 새로운 복장 규정의 policy를 결정했다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Institute드가 없으면 Decided라고 우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렇게 두 개가 됐을 때는 훨씬 토익적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목적으로 봤을 때 훨씬 정확한 단어는 Institute드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A로 써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항상 동사를 보고 그에 따라서 잘 골라야 된다. 얘가 법이나 제도 등을 수립하다 재정하다가 있고 Decided는 결정하다니까 이 문장 내에서는 policy를 목적으로 취했기 때문에 Institute드가 훨씬 더 적합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8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전치사가 되겠네요. 오르반에. 오브가 있고, 포가 있고, 위드가 있고, 투가 있다. 그러면 in recognition of infinite corpse success in the past year. 작년의. in the past year죠. 인피니코브의 석세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in recognition of. 앞에 전치사 인 쓰고, 오브 쓴다는. 위드 안 씁니다. 아시겠죠? the company가 will, reward가 동사죠. 보답하다. all of each employee들에게 보너스, 퍼포먼스 보너스와 함께 보답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즉,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전치사는 뭘 써야 된다? with를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어로 볼 때, reward라는 단어는 a4b가 성립이 되고, a with미도 됩니다. 즉, reward, a4b라는 수거도 있고, reward, 여기서처럼 a with미도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for를 쓸 때는 어떠한 한 행위에 대해서 뭐하다? 보답하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 뒤에는 행위가 나와야 돼. 아시겠지? 그럼 여기서 행위가 나온다면 회사는 will reward 할 것입니다. all of each employee들에게 for, highest productivity, 즉, 가장 높은 생산성에 대해서 그냥 순순히 어떠한 방법인지 몰라. 어쨌든 보답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지? 그런데 여기서처럼 어떠한 보너스를 갖고서 함께 보답하다가 될 때는 전치사 for를 쓰면 안 되고, with를 쓴다는 거지. 즉, 해석을 하게 되면 모든 그것의 인플로이들에게 performance bonuses, 우리나라 따지면 상여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한 상여금과 함께 보답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 수건만 생각해서 for라고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것과 함께 보답하다. 정답은 뭘 써야 되는 거야? with를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for일 때는 뒤에 행위가 나온다는 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수에 쉬울 것 같아서 쓴 거니까 reward a4b 하나와 reward awithb를 같이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보답하다. 이것에 대해서 보답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실수를 안 하도록 조심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119번으로 가도록 하죠. 그래서 extensive라는 형사 spacious, considerable, capable 이런 단어가 있지. 그러면 역시 형용사가 되니까 명사, 미팅룸이 있으니까 꾸며져라. 뭐 선생님같이 올해 들어 시험을 본 사람 이걸 딱 보면 그냥 바로 아무 생각 없이 spacious로 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해석을 하게 되면 에버딘 플라자스 레노베이티드 비즈니스 센터는 제공한대요. 좀 더 어떠한 미팅룸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주지 to accommodate, 수용하는 거야. the needs of business travelers 비즈니스 여행객들의 욕구를 수용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미팅룸을 좀 더, 어떠한 미팅룸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미팅룸 하면서 지금 방을 꾸며주고 있다는 거야. extensive라는 어떠한 범위가 광범위하다. 이렇게 돼서 광범위한 조사할 때 extensive research 이렇게 쓰는 거고 considerable라는 건 상당하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상당히 큰 미팅룸이나 상당히 다양한 미팅룸 이렇게 된다면 정답이 되지만 상당한 미팅룸이라는 건 많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K-pop이라는 것도 능력이 감당이 있을 만한 어떠에 대한 능력이냐 앞에 있는 단어가 뭔가가 와서 그것이 K-pop of ing라는 명사가 와서 이러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능력할 수 있는, 감당할 만한 미팅룸이라는 건 무엇을 감당한지에 대한 정확한 해설이 없다는 거지 그렇게 쓸 수는 없다는 거야. 아시겠지? 그렇게 되면은 남아있는 형용사는 딱 하나 얘가 있다는 거지 spacious라는 거는 space라는 단어를 만들게 된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간 등이 널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단어를 잘 생각하게 돼. 그래서 spacious가 그런 뜻이 있다는 걸 잊지 말도록 하세요. 그래서 spacious 미팅룸이 되지 물론 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냈을 때 대부분 considerable하고 K-pop을 잘 안 가요. 그러나 extensive로 의외로 많이 갑니다. 아시겠지? 그런데 extensive는 어떤 범위가 광범위하게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절대 공간이 널찍하다의 뜻은 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 공간이 널찍할 때는 반드시 무슨 단어를 써야 되겠어? 여기는 spacious를 쓴다. 그렇게 해서 기억하도록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0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Dr. Thomas Aiken 이렇게 돼 있고 The keynote speaker at this evening's banquet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다 빼버리면 되겠지? 그리고 동사를 쓰래. 그리고 A tireless advocate of educational policy refund since 1994.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왔어? Since가 나왔다는 거. 그럼 이거를 딱 보면 동사의 시제 쓰래? 바로 결정나야지 D로 써야 된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완료된 시제는 잘 써두도록 하세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have 플러스 pp를 쓸 때는 둘 중에 하나는 거지. for 다음에 기간. 그리고 since 다음에는 과거 시점의 명사나 또는 과거 시제 뭐가 와야 돼? 문장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for를 대신해서 in이나 over를 써줘서 기간을 써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날짜 이래로 since 1994 이래로 이거를 해왔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since의 뭐뭐 이래로의 뜻의 과거의 뜻의 이 개념이 있으니까 이 자리는 반드시 뭐로 가야 돼? hedge pin으로 가야 된다. 뭐뭐 이래로가 되니까 당연히 미래 시제는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해왔다 이렇게 되면 현재 완료로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고 항상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로 쓸 때는 이 뒤에 시간의 부사고 이거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절이나. 그래서 이거를 묻기도 하고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있는 시제를 묻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돼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가 되니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몇 가지 시제사항도 있었고 그런 다음에 단어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고 시험 볼 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